헬로부 냥이는 구구구구구구구 인모통제 컨턴에 연락받아 신호를 받고있습니다 오버 연구시설이군 거짓이 놓일 것이다 버렸은지 오래된 곳이다 주의 깊게 해서 끊하도록 추락합니다 아이 또 때껄루기 저질러버렸구만 움직일 수가 없어 아무도 없어요? 나비야 안 좋은 소식이 있단다 난 갇혀버렸어 도와주렴 내가 정말 고양이랑 대화를 하는 건가? 미안해 나비야 마크가 있기 마련이야 한번 찾아보자 무전 목걸이로 도와줄게 행운을 빌게 물 싫어한다 물을 극복했어 물을 극복했어 그거 말고는 뭐 없나? 지도도 나중에 나올 것 같긴 한데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메가맨 생각난다 멋져 나비야 슈트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잘해보자 나비야 그래요 고양이한테 이런 걸 맡겨도 되는 걸까? 저런 급은 나중에 들을 수 있겠죠? 개굴하 아이고 이런 맞아 불었어 헬스 킷을 획득했습니다 아주 잘했어냐비야 아이씨 아니 몹이 좀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어 소장 소장 응? 응? 응 지도 보고 다면 되죠 땅뿌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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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사출 어떻게 하지? 버튼이 무슨 버... 쉬프트 버튼이구나 오 으흠흠 헤엄치는 고양이 간냥이 잠수 가능 저 벽은 언제쯤 부술 수 있나? 음... 로켓 모듈을 획득했습니다 로봇 없으면 결국 못 서잖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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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못쓰네 과열돼서 기다려야 돼 음... 음... 저쪽 점선으로 된... 방으로 가면 되겠다 아우... 빠진 줄 알았네 아이씨... 아... 은근히... 은근히... 소사기... 은근히... 느낌이 좋지 않은데 뭐야 갑분찍 뭐지 이거? 사출컷 하는거고 아 아 저 주위 부분 맞춰야 딜이 들어가는거 같은데 이거 내렸다가 맞으면 죽겠지 아이롱 아 왜이렇게 문끈이 어렵네 찍 아야 아야가 아니라 아 찍찍 쥐가 말했나 헛것이 들렸나봐 고양이한테 무전 날리는 사람이 이제와서 렛츠 이게 조작이 게임탬포세스가 좀 빨라서 게임템포세스가 좀 빨라서 어 밑에도 킬인가? 밑에는 킬이 아닌가? 아 밑에도킬이네 풀타는 별로 안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짧은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처리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관성도 있고 컨트롤이 쉽지 않네. 미사일 쏘면 반작용도 있고 이걸로는 안된다. 여기 나중에 오는 곳인가봐. 부스터같은게 있나본데? 이게 또 반대로 쏴서 멀리 날아가는 것 그건 또 안되네. 앞으로 가다가 쏘면 뒤로 많이 밀려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별사였나? 일단 저기 점선 부분 가고있다. 게임 템포 빠른거봐. 난 맵이 여기 말고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뭐지? 보안요원보고기록체 2412번 여기는 진보. 박사가 미쳤다.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지정될 상태다. 그러한 것들로 변화했다. 나는 도주하고 있다. 내 심장은 항상 이 지구의 해변에 남을 것이다. 통신 끝. 도주하고 있다. 어쩌라는거지? 저 뒤가 휴먼이었다는거겠지? 킹리적 추론가능. 킹리적 추론가능. 이건 뭐야? 카트리지를 획득하였습니다. 껍질 팔레트를 해제했습니다. 메뉴에서 사용해보세요. 아 그래요? 메타발언 아무.. 그냥 아무 상관없이 하시네. 소신있는 메타발언이었다. 고양이도 여기 출신이 아니었을까..? 고양이도 여기 출신이 아니었을까..? 고양이도 여기 출신이 아니었을까..? 보스전인가..? 포스전인가..? 넥서스구나~? 중심지야.. 중심지야.. 실험실 입구를 찾아야해. 실험실 입구를 찾아야해. 야옹 통신 끝 음.. 맵은 하나가 아닌..이긴 해 통신 끝 응? 이거 타고 가는 거구나 뭐야 밑으로 가는 거였어? 위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관료만 샀는데 이 물을 빼내려면 건조할 수 있을 거야 대수구를 세 개 찾으면 돼 통신 끝 문어 아 이런 끝 비켜부러 메탈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왼쪽 레이더인 것 같은데 왼쪽 레이더인 것 같은데 뭐예요? 보세전인가? 로봇.. 로봇 물고기 기분이 안 좋군 세이브 포인트 찾으면은.. 어 됐다 음.. 음..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네 뭐.. 뭐.. 어차피 냅다 밝혀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데 데컬룩으로는 이거를 못 열어네 잠수함을 들고 와야 되나? 이거 못들고 들어가는데 잘 모르겠네 아까 물을 빼려는 대사가 있었죠 세군데를 찾으라고 했는데 아야 이건가 어떻게 하는 걸까 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해결하는 게 맞긴 한가봐.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을 모르겠다. 여기도 아닐 거고. 아까 저기 물 있는 데서 밑으로 내려가 보자. 은근히 조작이 어렵네. 여기가 맞았던 것 같다. 여기가 더 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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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다. 뭐야 이것도. 여기가 더 이상한 것 같다. 대수구를 찾아야 한다는 거 안 잊었지? 3바퀴 휘달리면 될거야 저거 지금 보니까 훈수충이었네 저거 2개 남았네 통신 끝 어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이제 물 빠졌겠지? 아예 문어 어떡하냐 저거 여기 불쌍 헬스 킷 돌아가서 갈 길을 가면 되니까 사기 아무것도 안하고 고양이한테 다 시키면 사기 아무것도 안하고 고양이한테 다 시키면 로젠데로는 나갔어 이쪽이 아닌가요? 문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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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opens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또 하나 더 쓰셔야겠는데 와, 떼껄룩 아, 엘리스테지님 감사합니다 떼껄룩, 보트 떼껄룩 비켜봐 사기수완 물 빼고 메카... 들고 오는 걸 세 번 안 뗀 뜻이겠지? 이머킹 이런 조작은 되게 특이하다 되게 특이한 게임이네요 움직임이 되게 특이한 게임이야 움직임이 되게 특이한 게임이야 아 되게 신선합니다 고양이 벽 타는 것도 되게 생소하고 아아 야, 이거 버그 아니냐 버그인 것 같은데 타볼까? 타면 어떻게 되지? 어? 오예 버그 발견 아닌가? 여기 물이 아닌가? 이거 물 맞지? 이거 버그 맞지? 버그 버그대 버그 아닌가? 여기가 물이 아닌가? 뭐지? 버그인 것 같은데? 아야야 한 번 더 해볼까? 어떻게 했지? 여기 있어야 안 되나? 여기가 물이 아니야? 여기 물 맞잖아 오른쪽은 아 뭐야 이거? 아 뭐, 뭐지? 물 맞는데? 뭐야 이게? 뭐지? 아무튼 저기는 길이 아니네요 아니 아아아 아 아 뭐야 이거 발판을 밟아야 되는구나 발판을 밟아야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작이나 이런게 되게 신선이다 아 아 아 또 조작이 신선한 게임은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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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몹들 움직임도 그렇고 약간 기존에 없던 움직임인데 떽걸 유길 때는 몇대마자 죽지? 아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헤매기랬지만. 길은 단순해야 할 갓겜이죠. 카트리 실베트 가졌습니다. 스타보드 칼레트. 이건 맘에 든다. 메뉴로 돌아가서 확인을 하는데. 스타보드 맘에 든다. 오래 보면 좀 눈 아프겠다. 아 벌써 눈 아픈 것 같은데. 세 걸음 걷고 지도보고. 세 걸음 걷고 지도보고. 크리보피 아까 그 팔레트도 한번 써볼까. 껍질도 맘에 든다 물이 약간 그냥 벽처럼 돼있어요 이거 한 번 더 하면 되는거지 여기부터 가볼까? 여기부터 가볼까? 어디..어디부터 가보지? 아 어차피 못가는구나 저기 저 지네같은 애들 여기받아서 사운드 이펙트도 되게 옛날 느낌이에요 아 아이 빛은 왜 이렇게 꿀이하냐 이거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거 맞나? 아 맞구나 에다 세워놓고 뭐지? 별거 아니었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되게 단순하고 스피디하네요 지랭이요 신호가 잡히는데 막다른 길이야? 칙칙 다른 주인가요? 와하하 야옹 없애버려 왜왜왜 아 친하게 지내면 되지 왜 없애는겨 하긴 쥐는 인류의 석이었어 백걸룩과는 다르게 아잇 아잇 아잇잠깐만 저거 날라오는 줄도 몰랐네 아잇 에게야의 정수리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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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부딪치니까 또 튕겨나오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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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새로운 조작법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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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이게 마지막 배수구인가 아 그래요 야옹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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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가는게 맞나 아잇 아잇 이거 비즈앱 왜이렇게 꿀이냐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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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점프 모듈 적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 통신 끝 뭐지? 아 이 게임 조작 진짜 특이하다 와 싸니 딱 싸니인데 이거 공격할 수 있는데 데미지는 별로 안채네 멀치도 보면서 갑시다 얘는 뭐지? 아니 들어갈 수 있냐? 아닌데 아까 못갔던 버스 곧 갈 수 있겠죠? 뭔가 맵이 숨겨진 게 있을 법 하게 생겼으면서도 딱히 숨겨진 게 없네 예 돌아가면 되겠네요 네 돌아가면 되겠네요 아 이럿 뭐야 인의 숲 같은 거 어떤 식으로 가야되죠? 에이 에이 단곱을 잘 모르겠는데 스피누로 하나씩 때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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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아이씨... 이거 완전 항아리인데 히 어억 아핫 흐흐 진짜 특이하다 카트리지를 획득했습니다. 쫀득 이건 민초 아니냐 민초 민초 팔레트인데 이제 오른쪽 길로 가면 되겠다 네 눈 좀 아프네요 네 눈 좀 아프네요 네 눈 좀 아프네요 부드러움의 역설이 부드럽긴 이건 뭐지? 와이리 박사 하인리 일어나서 힘들군 방어무기는 비인간적이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다 내가 언제 점심을 먹는걸로 놀려낸다 아이고 박사님 일년만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 아이고 박사님 성당방이었네 한국 팔레트 오 근데 팔레트 다 눈아픈 이쁘긴함 아 이제 위로 올렛 하면 되죠 점수 헌네도 없어 이제 그래 부드러운 계속 쓰자 부드러운 계속 쓰자 아니 이런 이 미끌거리는 조작가 왼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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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길이 아닌가 아니면은 저 얘를 때리고 가야되나 그냥 스핀으로 때리는건가 아씨 두번 연속 대결이 맞ta 데이블 1 Elliott 2 9 2 3 2 3 카트리지 커피열룩 어 이거 괜찮다 이거는 누나 나쁘네 입은 옷이랑 어울리네 어 어 공격을 왼쪽으로 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밑으로 한번 옆으로 한번 이렇게 쏘는건가 아 개구리들 한 번 밑에 한번 왼쪽 한번이었구나 아 아 아이 뭔가 일어나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은근히 조작 빡세게 시키네 아 아 아 아 카트리지를 획득했습니다 오줌 팔레트 아잇 아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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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렛트 이름의 상태가 메인 PC네 진심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절 애완동물 다려듯 인사하실 필요 없어요 인간 미시노들이 보이시나요 잘난척하지마 PC PC랑 인간이랑 신경질하네 신경전하네 고장난 상태예요 체크표시로 만드세요 10번 잘했어요 경별스러운 기계네 암튼 이거 쓰게 다 하라는 거잖아 깔아놓은 까지 게임 주인공이 원래 호그 아니에요 음? 아휴 에스토나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개월 과로텔에서 5개월이나 무겁습니다 정말 뜨겁구나 밖에 나가면 위험할 거야 저 양반은 멀리서 통신하는 거면서 왜 뜨겁대 안 돼 안 돼 올라가면 안 돼 메카 밖은 위험해 올라온 김에 옆에 슬피보고 다시 내려갈까? 저기 밑에 먼저 가는 게 맞긴 한가봐요 예 밑에 붙어가는 게 순서가 맞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여기부터 해보죠 순서가 이게 맞는 거 같긴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뜨끈뜨끈하구만 아이 저거 또 뭐야 아이씨 아 조작간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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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은 넓은 여기는 지금 못가는거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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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대 마사지 준거 그냥 막 지나가도 상관없는 거 여기 지금 가는 곳이 아닌가 아잇 안올라가져 됐다 아이씨 여기가 나중에 가는 곳인가 봐 간냥이 못으로 갔는데 갤랄라는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죽어 용암을 막아야 할 것 같아 너만 믿고 있어냐비야 모든 것은 오줌 팔레트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럴 맵이 좀 쓸데없이 넓어지는 느낌인데 복사 펴졌어 아이고 복사전인가 털복숭이 아이스킨디처럼 널 녹여주마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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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너 보기보다 강하구나 하지만 내가 마지막이 아니다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용암은 오랫도록 우리 가족의 석탄을 타르기 할 것이다 형 부디복수를... 아니 지가 먼저 때려놓고 복수를 해 뻔뻔한 놈 선방 쳐놓고 아! 이래도 고양이입니다 탱글 지었다가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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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좀 신경 써야겠다 아이씨... 이런 아허허허 야 이런처럼 한 번만. 버튼 누르고 있을 때 총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 뭐지? 밑으로 가네는가? 저거...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못가는구나 저기는 나중에 가는 곳이겠죠? 저기도 팔레트 있겠네 당장 멈춰라 코수염 남아봐 너였구나 내 동생을 어린 나이에 죽게 만들었지 코수염을 기르기도 전에 말이야 용암은 피보다 강하다 내 목소리를 주나 알zelf 예쁘다 곧 하 wiz 위로 왜냉 지금 그거 옆으로 터지는 폭탄이었지 아 은근히 어렵네 이거 아악 으아 아 이런 못 봤다 앞에 보려고 앞에 보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서 슬 반갑습니다 비록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 열쇠가.. 내 열기 가슴을 시킬 테니까 나의 코스염은 영원하리라 왜 방금 코스염 있었어 아 집사가 코스염이 생겼습니다 보스 깨면은 풀 피 되네요 아 이거 지금도 고향이 안 되잖아 아 뭐야 아 지금도 못 나가요 아 아 뭐 아니 빈 적상에 불었어 아 베이저 모듈을 획득하였습니다 장애물을 뚫고 팍 대쉬가 아 이제 대쉬까지 생겼어 아 이제 더 어려워졌네 그러면 대쉬 둬야돼 2단 점프에 대쉬까지 있을 건 다 있네요. 이 정도는 기본이지. 쿨타임은 이 정도. 짧긴 한데 막 그렇게 없는 수술은 또 아닌가. 아! 아씨. 아하. 이거 또 막스만 되겠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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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긴 한데 함부로 쓰기는 어려운 그런 정도. 아. 아. 이제 키 헷갈리겠다. 슬슬 키가 좀 헷갈리네요. 특히 대쉬가 스페이스인 게 너무 헷갈린다. 아. 또 헷갈렸다. 아하. 아하. 죽을 거였네. 야! 여기다 나비 이름과 질규를 밝혀라 찍찍찍 니빛이다 나비야 말하는 애도 알지? 쥐 잡아야죠 아 뭐야 이거 아 뭐냐고 아 모르면 맞아야지 잠깐만 아니 뭔데 아 잠깐만 어쩌라는거지 와이씨 와 착하다 모르면 맞아야지 아이좌 아이좌 아 아 아 아 한 칸 남았어 체력 아 이런 젠장 아 대쉬 스페이스인게 진짜 헷갈린다 아 이거 스킵 안되냐 소바를 몰라서 내가 모르겠어 아이러니 아 확실히 쉬운 게임은 아닌가 아 이런 젠장 진짜 아니 다시 할까 와 세상에 이거 조작감 미끄러워서 겁나 어렵다 아 아이러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이걸 두 대를 만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솔직히 스페이스가 대쉬 1번 너무 헷갈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열했는데 다치진 않았지 아니요 많이 다쳤는데요 아 더운 모양이구나 전체를 시키려면 히터 튜브를 파괴하기만 하면 돼 야옹 이제 시원해질거야 아 할 일을 계속하자 냉각 모듈을 획득했습니다 로켓을 세발 발사할 수 있어 좋지 넴 컷 참 좋네요 여기 그냥 쇼컷이어서 카트리지 있는건줄 알았는데 음 어느쪽 길로 가야되나 왼쪽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갈까 근데 여기 왼쪽으로 가는 길이 이어져있나 모르겠네 탤레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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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레트에 어서 수혜가 났습니다. 침대다. 야 뭐 침대... 침대 아무것도 아니야? 침대 파괴했는데? 뭐야 저거 왜 안죽어 침대 학살집 침대다. 침대다. 아하니... 침대다. 침대다. 뭐지 길이 어디야? 침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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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땅에 길이 있었어요? 앗 이거 왜 못갔지? 헬스캡 저기 위에 빈곤 가면 한번 가보면 되겠다 헬스캡 이거 이렇게 뭐 돌려가라? 헬스캡 에이 런 체자 위로는 대신가 느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 위로가려면 얼마나 돌아가야 되는거야 중간에 길이 없네 공중에서는 못내려요 공중에서는 못내면 얼마나 돌아가야 되는거야 공중에서는 못내면 얼마나 돌아가야 되는거야 공중에서는 못내면 얼마나 돌아가야 되는거야 공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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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피지같은거 있지 않을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왜케 갑자기 길이 복잡해졌어? 아... 여기 못올라가나? 아 뭐야 여기는 왜이린거야? 계약해 잠깐만 계약해 잠깐만 지금까지 길 쉬웠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네 지금까지 길 쉬웠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네 맨 뒤로 가볼까 일단 다 못깔키면 근데 다 못깔치면 괜찮았네 헬스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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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대쉬 나오니까 진짜 조작만 조작만 해도 정신이 없다 아야 저희 길아 어디가 입구지? 맨 밑에 저기 혹시 지금 갈 수 있나? 버츄얼캣 아 이거는 정신병 오겠다 쓰다가 정신병 오겠다 실제로 저런 색깔로 게임기 나오지 않았네 그... 그 3D 게임기 다행 머슈얼 보이 양 트로베니라 왜 이렇게 갑자기 길이 복잡시러 오셨지? 왜 이렇게 갑자기 길이 복잡시러 오셨지? 흠 흠? 여긴가? 여긴가? 이것도 그냥 카트리즈.. 카트리즈였네 흠 냥트릭스 아으 바꿀.. 바꿀 때마다 눈이.. 아퍼 적응이 안 돼서 적응되면 좀 아쉬운데 팔레트 팔레트 모으는데 시간 다 쓰네.. 이제 이쪽으로 빼면 되겠죠? 흠 흠 흠 흠 아으 대시.. 아직도 적응 안건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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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밑에부터 가볼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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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한 건팔레트 이건 뭐지? 637일자 방어무기는 무시무시하다 스스로가 대단하다 난 훌륭한 기술자다 히터코어 수리하는데 정비사 대신 나를 보낸다 굴욕적이다 그들이 개 한마리를 보냈다 내 괴랄한 창조물로 만들라고 하더군 이 개는 대부분 내 동료들보다 더 똑똑하다 맞자라는거지? 이게 엠초정보스야 댕댕인가? 이제 열 식었나? 못가던 곳 갈 수 있나? 아니면 아직인가? 뭐야 쏘지마세요 전 연구소 직원입니다 뭐 내가 놀랄 일은 아니지 듣거라 돌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카트리지를 7개 가져오면 업그레이드를 내주지 9개나 구했구나 야옹 누르고 있으면 계속 쏠 수 있어 카트리지를 14개 가져오거라 오토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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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얻는거구나 연사 편안해졌습니다 미사일은 여러번 눌러야되지만 저가지가 안열렸는데 뭐지? 뭐지? 정보를 갖고 있어 여기선 매크를 탈 수 없어 뭐야 강제 원 히트 원더야? 한방에 죽자너요 뭐 천천히 가면 문제 없겠지 서양반 말 맞다나? 서양반 말 맞다나?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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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슬픈 도와주려고 한건데 슬픈 잘할 수 있는 것 같네 슬픈 슬픈 자랑스럽구나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서순 아니야 뭐 어디부터 가야돼 왼쪽부터 가는건가 어디부터 가야되는거지 이게 안되네 고양이 산산조각 났어 길이 어디지 저게 뜨거운게 아니라 바람 부는거였구나 잠시 정신 못차리고있땐 썬낼승님이었습니다 써낼승님이었습니다 뭐지 이거 다시 돌아가는건가 아 요게 바뀌는거구나 써낼승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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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낼승님이여 써낼승님이었습니다 써낼승님이었습니다 써낼승님 Trent 오 저작.. 저작 겁나 어렵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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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줌이고 아으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소점프로 가시 안 맞게 넘어가는건가? 벽에 한번 붙었다가 넘어가는거 맞겠지 아 이런 그동안 헬스 킷 믿고 깝쳤는데 이제 헬스 킷이 없다 위에서 김이 나온다 위에서 김이 나온다 아니 이런 Project 던지 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짜부될 뻔 쥐갈색 응? 왜 또 메카가 있어? 왜 또 메카가 있어? 그 그렇군요 저거 터질때 옆에 같이 가는거 같습니다 짜부될 아 나 대쉬 있었지? 아 대쉬 진짜 적응 안되네 대쉬 이거 계속 키도 헷갈리고 대쉬의 존재도 까먹어 뭐지? 음? 냥냥 툭 야 툭 고양이의 수준을 넘어선데? 야옹이 이번 보스전은 예로하나? 이번 보스전 기믹이 아닐까? 음? 골든 정답 아주 좋아 계속하러 캐나가도록 아직도 모르겠어 게리 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야말로 끝을 내주마 쓰러뜨려 버려 야옹 이거 완전 메탈 쓰려고 롱맨 오마즈 같기도 하고 이거 탔다 내렸다 컨트롤하는건가? 이거 탔다 내렸다 컨트롤하는건가? 어떻게 내리더라? 이거 탔다 툭 룰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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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겼어 기분 좋지 멍청이들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으니 뭔 소리야 미치광이야 미친 쥐갈공명 내리는 키가 슈퍼트 키구나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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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에 들어갈 수 있어 프레쉬 에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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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라서 왜 이렇게 아우 너무 빠르다 아 빨라 반풍구 끄고 여기 왔어야 했나 저런데 있는게 카트리지겠지 밑에서 돌아서 하는건가 포도 수은 눈앞은 팔레트 밖에 없어 무수한 눈뽕 대체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 아아 아아오 아오 빨리 가 인마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 식시 냥이 부르세요 저기 오른쪽이 아직도 막혀 있겠지 와 잠깐만 아 아 아 이건 너무 아프다 헬스 킷 저 필요도 없는 헬스 킷 로봇이 없잖아 맨으로 돌아와볼까 음 음 으으으음 어렵다 내 껄룩 시체산 우리 껄룩이 계속 숙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난 지도 잘 모르겠다 무슨 일어난 지도 잘 모르겠다 뭐지? 시시한데 카트리지 그리스탈레트 이것도 좀 괜찮네 사용해볼까? 편안 방수도 안되는 쓰레기 로봇 잠깐만 여기 그냥 숏컷이야? 서 밑으로 가는건가봐요 서 밑으로 가는건가봐요 잠시 야 이거 뒤로 돌아가야 돼 불편 현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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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ㅓㅓㅓㅓㅓㅓㅓㅓㅓㅁㅁㅋㅓㅓㅓㅓㅓㅓ 기를 왜 이따구임 아오 기를 깨 preached jadi Jam을 들어갔네 뭔가 일어나고 있어. 아니 뭐야 옆에 방금. 아 먹지 말자. 이건 뭐지? 642일째. 결함은 나쁜 단어 선택이지만. 디펙트. 댕댕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 뭔가에 노출되어 있다. 내 유일한 친구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나 이기는 듯이 펼 것 같다. 쥐의 의식을 개구리의 몸에 묶은 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 혐오감이 고였다. 양서류 할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성공한다면 이게 먹힐구나. 널 구해주마. 댕댕이의 의식을... 어딘가에 넣을 셈이구나. 고양이 같으시... 사실 댕댕이었나? 웃으면서 총 쏘는... 나비. 아까 그 카트리지 달라던 개구리인가? 길이 어디야?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면 되는구나. 길이 서오네. 길이 서오네. 길이 서오네. 아 여기밖에 길없어. 아니 길을 왜 이래. 잠깐만. 왜 내려. 길이 서오네. 그 다음에... 아야. 그래도 맞아서 숙올... 아니! 거기서 개구리가 거의 닌자 거북이 급이었다 길이 좀... 험한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맞긴 한가? 흠 여기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도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흠 정신이 양식이 나오고 싶다 그래서 전설는 쓸 겹에 나왔나 전설.. 전설.. 안전.. 제 마스는 다가가 되면 정신이 아.. 정신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저기 위엔 못 갈텐데 그러면은 길이 어디지? 일단 여기가 많나? 일단 아이고 여기도 아니야? 근데 맵은 다 밝혔으니까 이중에 이제 소리 밖에 안 남았는데 딴 데는 다 맵 밝혀져있고 지금 스읍 세이브 주세요 다시 가야돼 다시 가야돼 으 으 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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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천천히 지치도 아파요 저거 한 번 한 다음에 지나가는 게 제 맛 눅눅한 녹차 눅눅 생일 축하해 안나 뭐야 이 고양이 이름이 안나야 뭐지 뭐임? 이게 끝인데 이거 뭐지 진짜 이거 뭐지 맵도 이렇게 생겼는데 넥서스로 이건 그냥 숨은 요소 같은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야 PC 알고리즘 개선중 뭐? 위험요소가 해결됐군요 좋아 실험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어 암호를 유력해주세요 카트리지 안 모아서 버리도 안될걸요 암호라고? 침착하게 생각해 보자 해독중이야 누구야 에브베아이 경고한 안 돼 해독기를 회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나비 헐 떼껄룩 웃고 있는 거 봐 어 냥성 수준 사패냥이 원래 떼껄룩 양성 수준이 그 정도 일본이죠 이래도 떼껄룩입니까 답은 가땡이다 어디지 그러면 길이 일단 일단 점수하도록 하자 보고한다 박사각이 이거 봤잖아 아까 해독기 모듈을 획득했습니다 나의 고양이 나비가 창륙식 콘서를 방해했다 화났지만 나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유능한 군인이다 내가 이 지옥같은 우주사단에서 죽더라도 나 없이도 인모는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 자랑스럽구나 나비야 행운을 빈다 에옹 아 의지를 잊겠습니더 즉사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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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떼껄룩이 강해져서 돌아왔네 아야 아우 지금 너무 피곤하다 잠깐 아 칼트리지 칼트리지구나 이거는 니코틴 팔레트 오 요것도 괜찮네 근데 눈 아파 니코니포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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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리지 몇개 보관진진 안되나 여기 나오나 카트리지 몇개인지는 따로 표시가 안되있네요 헬스키트 자 아까 저기 cpu 있는쪽으로 가면 되나보다 여기도 이거 하나 부숴면은 버그로 된다 아이 민초도너님 감사합니다 아이구 2주 좋게 생각합시다 요새는 뭐 폰된 다음에 폰되면은 가서 쉬는 시간에 트위치 볼 수 있지 않을까 몸만 건강히 다녀옵시다 오픈레소는 오픈레소는 로뽕 오픈레소는 모닷 낸 나 이건 나죠. 사지방에 사라졌던 내 돈들이 왔구만. 엘리베이터니까 여기가 아니잖아. 완전히 잘 붙었네. 그러면 부대에 와이파이 있나? 아 언제쯤까지 가지. 그냥 뭐 꼬아도 가야지 어쩌겠어. 이제 가면 마지막 끝 셀려나? 이제 가면 마지막 끝 셀려나? 아휴, 피계네. 쥐갈곶면이 또 나오지 않을까. 쥐와 텐빙이. 그리고 고양이가 있는 게임. 어디지? 여긴가? 아, 저장해야지. 야옹. 맞아요. 아무도 야옹이에요. 아, 그랬어? 아이코. 열래라 참게. 행운을 빌게요. 이게 필요할 거예요. 뭐가 필요한데? 부화장 지구입니다. 부화장 지구입니다. 생물체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방해하지 마십시오. 생체의 보존관은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나 유리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방문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편히 있다가 세용. 방금 불길한 소리를 들었는데. 구약 위반을 보고한다. 아이고. 아이, 민중의 화편 김나성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중의 화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옹. 저 울부 박사가 쥬마냥 냉동하고 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이 나갔다. 실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를 받았는데 자금을 빼돌린 것 같아. 경비관을 위한 생명 유지 장치와 일회용품을 구입한대 말이다. 형이 넷게 일회용품을 구입한다. 지시, 넷게 일회용품을 구입하대. 지시, 넷게 일회용품을 구입한다는 걸 알지. 주사는 처음에, 심리, 넷게 일회용품을 구입하대. 또 탱바한 것 같은데 얘들은 왜 안에 갇혀있냐 아까 뭐 유리 깨지 말라 이러지 않았어? 하지 말라면 해야지 이것도 되게 롱맨 생각난다 지금 상태 되게 안 좋네 지금 상태 되게 안 좋네 개군이 뭐야 님은 갔습니다 이제 세 발 쏠 수 있어서 되게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두 발이나 왔구나 아우 눈 감길래 아우 눈 감길래 일로와 세 많이 말랐습니다 아우 눈 감길래 하니 쳐서 하느 그.. 부담 나고 됐다 기골 보스인가? 아니네 보스 지독하군 음.. 끝까지 가면 되니까 보스 몹들 중으로도 은근히 많아 아야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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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지금 정신을 못차리겠어 아... 죽겠다 피 몽싸고 간다 너구 그냥 이렇게 나가는거야? 야 밑으로? 아 저걸 더트려려면은 쏘긴 쏴야되네 저 뚜껑 제거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어... 아 로봇을 가져오자구요 아 로봇을 가져오자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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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왜 안내려지지? 저기 안에서는 안내려지는구나 여기서 밑에꺼까지 오고 밑에꺼도 열어줘야 되니까 아닌가 이거 로봇 밑으로 들고올 수 있나? 되네 왜 이걸로 하면 또 물에 들어올 수 있어? 여긴 물이 아닌가? 아니 바로 옆에 물 아니구나 잘 못봤구나 내가 아 뭐야 나 물었어 이제 요것도 껐다 켤 수 있네 얘는 한 프로 때려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야나? 뭐지? 얘들 막죽에도 되는거야? 아 되겠지만 쟤 때리기도 못 있었다 엘리베이터 야 첫맵이잖아 아이 저 점선 쪽에 갔다왔어 야 했던거 아냐? 아닌가 굳이 저기 갈 필요 없나? 저기가 어떤 맵이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나네 저기가 어떤 맵이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나네 저기 힘들게 갔는데 카트리지 하나 주고 끝나는거 아냐 카트리지 하나 주고 끝나는거 아냐 예 비인간 방문가 객에게 알립니다 고양이요 야옹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복귀 기능이 비활성화되어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물품들을 수집해서 100%를 달성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지금 다녀오세요 잘 말했어요 겁나 자세하게 알려주네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했으니까 별로 안 중요하겠지 뭐 드디어 보스자인가 준비됐어 아 어차피 이거 로켓으로 잡을 거니까 송업을 기록드라니까요 아 아 아이씨 아이씨피 이거 피는 채워주겠지 보스자날이세요 아 이런 옆에서 날아오는 거 너무 모르면 맞아야지 이런 저기 구멍 뚫려있는 건 뭘까 저기 카트리지 있었던 거 아닐까 아이씨피 너무 앞으로 새로운 몬스터 튜토리얼같은건가? 대쉬 성능은 되게 좋다 마지막 구멍은 좀 갈라보는데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아 이런 역시 미사일이 답이다 아 아 아 아 차수준다 죽을 뻔했네 저게 깔리면 한판인가? 약간 한반날 것처럼 생기긴 한데 이렇게 안보이는 아 이런 고래 볼펀트 아 죽어죸 실제 없이 체력 진짜 높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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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체력 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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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좋고요 아! 이게 맞냐 몽몽몽몽몽몽몽몽몽 3패까지 깨죠? 몽몽이다 오랜 방식으로 널 저관에 넣어줘 이것도 뭐 패러디나? 아우 잠깐만 체력은 작은데 피하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야야야 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이씨 이제 끝이다 고양이 소란이 감지되었습니다 암호를 입력해주세요 야옹 어 몽몽아 니 수인이라고 아니 왜 갑자기 동물농장이야 뭐야 뭐야 한방에 죽였어? 야 내 집사 집사야 이거 딱 산단된 생각인데 세이브 더 머시기 인만에서 완료율 88% 불편하네 뭐야 쟤는 왜 윙크해 집사는 죽었습니다 개판이네 개판이네 기편이네 뭐 끝이야 뭐 조금 허무하네요 재밌긴 했는데 백호완이면 뭐 다른 거 나오겠지? 도전 과제 100% 안됐을걸요 58뿌밖에 안되네 지능딩이 따로 있나봐 헬스 업그레이드 헬스 하나만 먹고 깨기 1시간 언더로 깨기 마지막 업그레이드 하는거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100% 하기 끝 재밌네요